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못 인근에 있는 3룸이구요 300에 40으로 나온 저렴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훌륭한 3룸입니다 일단 입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 중문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쪽 공간이랑은 공간상으로 분리가 되구요 여기 신발장과 거실로 가는 짧은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채광이 지금 매우 잘 되고 있구요 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부엌이 있구요 이쪽에는 창이 나있는데 이런식으로 밖이 개방감이 있어서 부엌 여기에 환기가 잘 될 걸로 보이구요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런 문으로 구분된 작은 방이 하나 있구요 이 방에는 이제 베란다가 딸려 있습니다 보일러실 여기 세탁기를 놓고 쓰는 이제 세탁실이 되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현관 옆에 있는 방 이 방이 조금 더 깊고 넓구요 창이 안에 있는데 이쪽도 아까 부엌과 같은 쪽으로 창이 나있어도 상당히 개방감 있고 빛과 바람이 잘 들 것 같네요 여기 수성구 상동 수성이원지 그러니까 수성못이랑 굉장히 가깝고 300에 40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의 넓고 깨끗한 쓰리룸입니다 거의 원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쓰리룸인데요 건물 자체는 연식은 조금 되었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잘 되어있구요 벽지 바닥 모두 다 깨끗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그랜드 검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